날 좀 더 만져줘봐 좀 더 부드럽게 부탁해봐 어 야 왜? 날 좀 만져줘 이 하늘을 타는 불꽃 저 빛이 들뜬 날 유혹하네 유혹하네 정말 죽이지 희한한 기념 희한 기록 내 친구가 우린 하나 죽을 때까지 또 맘껏 휘저어 세상을 설마 본 사람 없겠지 정말 안 붙잡히겠지 그 자만이 괜찮다고 원해줘 답할 일 저를 쓰는 거야 알았어 내 집으로 가서 알았어 우리가 만든 천재적이 알았어 우리가 만든 천재적이 형 좀 바꿔줘 중요한 일이라고 말을 꼭 받아야 된다고 왜? 신고를 봤어? 응 어떻게 찾아냈지 넌 너넨 너넨 넌 너넨 그게 끝낼 줄 알았어 내 반면을 조금방 외반격이 맘 우리의 카페 차라리 있었어 그렇게도 없어 경찰이 시찰을 찾았어 그게 다야 어떻게 알아봐 에러블이 완전히 묵어버렸는데 며칠 더 기다려보자 너무 걱정하지마 대구 조용히 끝날 거야 아무 단속 없어 며칠 더 기다리라고 다들 자신이 없어 진짜 수한다면 너넨 너무 행복해 날 걸 다 숨이 집어치어 걱정 마라 우리 괜찮아 내 안경 시바납 좀 잊었을 때 찔러 natur 다시 분해 났어 안경을 찾았네 이건 정말 불길한 짐조야 안경이 차가 겠어 진식도에 하장 시렸어 안경들과 내 거랑 똑같아 안경 하나 찾은 거야 살인도군 없어 그래 하지만 우리도 닫아낼 거야 우리라고 나는 뭐? 며칠 더 기다려 보자 자자 매실 때까지 할 거야 살아있는 동안 무너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우리 살아있는 동안 무너지 너와 함께 할 수 있어 영원토록 아니 죽기 전까지만 우리 살아있는 동안 내가 늘 말했죠 객기나 주동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해 보며 왜 그랬는지 난 그저 그를 뒤따른 것 아 아